강인아 강인아 인아가 거기 있었어 어떻게 된 겁니까? 내가 막 이리로 데려왔다 그럼 지금 제가 탈옥한 겁니까?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누군가 널 죽이라고 사주한 모양이 되구나 하찮게 여긴 물건이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 등장한다면 끈더 이상 하찮은 물건이 아니다 모기준 그놈이 그랬어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고 그 이름 석자가 네 귀에 들려왔지 그렇게 시작해서 모기준을 따라가니 그 끝에 강인아 내 아들을 죽인 널 대체 왜 살려낸 걸까? 강인주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 제가 죽였다는 증거도 없죠 민아 그놈이 있었겠지